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롬앤의 아주 그런 따끈대끈한 신상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랑 짜라란 이렇게 아주 그런 상큼하게 립 제품이 4개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롬앤 첫 올이 자칭타칭 먹방 유튜버를 겸업으로 하고 있는 후니언으로서 시작해볼 테니까 짜라란!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립 제품이 이렇게 4가지가 출시가 되었고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제가 또 야자수 채널을 운영 중이잖아요. 저의 부캐릭터 또 제가 이런 그릇으로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에디션으로 나와있네요. 어머어머! 장난 아가씨다! 이렇게 마시죠? 꿀조합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돼있어요. 한방에 있는 마라 MLBB 립뽑기 막 1호 반스푼에 4호 2스푼 어머어머어머 여기 또 이제 꿀조합도 할래? 그럼 이제 곧바로 사용해보기 전에 잠깐만! 이거 뭐야? 손거울도 있습니다. 1호 마라 떡볶이 제가 한번 마라 떡볶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립 딱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네 그거네. 워터 글래싱 틴트, 물막 틴트 싹 이게 바른 다음에 물막처럼 싹 코팅되는 코 느낌 아시죠? 제가 또 리뷰 올려놨던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발라볼게요. 뭐야 뭐야. 인간 웜톤이잖아 지금. 뭔지 알죠? 제가 오늘 딱 머리랑 배경이랑 지금 웜톤 느낌인데 완전 잘 어울리는데? 또 물막 틴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음파음파를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네. 완전 맛있다. 들어보세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화한 느낌? 그 플럼핑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불닭도 했었잖아요. 그 느낌처럼. 이게 맛보다 보니까 혀끝이 살짝 애려와. 혀끝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너무 자기야. 떡볶이 먹고 가. 우리 형제 떡볶이 좋아해. 이런 식으로 발렸습니다. 세상 도도한 느낌으로 완성됐어요. 약간 칠리레드 느낌도 나면서 진짜 웜톤 분들이 바를 때 정말 이게 존잉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확실히 물막 틴트예요. 저는 촉촉한 틴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라 떡볶이 완전 성공. 근데 어 맞네 맞네. 나 얘 이름을 왜 마라 떡볶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제가 마라 먹을 때 먹방 브이로그에서 제가 야자수 채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만큼 입술이 화해지면서 살짝 그 안에 들어간 그 향신료 느낌.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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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미 후추 후추 너나미 세상 도도하게 뷰티 유튜버. 착색 있어 착색 있어. 어머 어떻게 안 지워져. 손등에다 한번 발라볼게 여기. 이런 느낌이에요. 와 손등도 바로 지웠는데 착색 오제고 오제레고. 2호 국물떡볶이. 제가 또 국물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팁브러쉬를 보면은 아 이게 다 각각의 제형을 살렸네. 오 천재야 뭐야. 국물떡볶이는 촉촉하니의 주시 레스팅이에요 여러분. 어 야 뭐야 뭐야. 니 벌써 냄새부터 주시 레스팅이다. 아이가 이게. 솔직히 물막 틴트도 예쁘거든요. 근데 주시 레스팅이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물막 틴트는 뭔가 그라데이션보다는 전체적으로 코팅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반면에 주시 레스팅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점점 옅어지는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갈수록 청순해지는 이런 느낌. 쿨톤 뭐야 뭐야. 당장 뭐야 쿨톤. 어때요? 저는 약간 국물떡볶이 먹은 애 같아요. 이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겠다. 평상시에 이제 전 립브러스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니까 오버립스럽게 해주고 지금 색상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약간 여쿨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예쁠 것 같죠. 보세요. 국물떡볶이. 이런 느낌. 3호 짜장 떡볶이. 이름부터 불길하다. 여러분 근데 얘는 약간 매트한 제로웰벨 틴트 그런 느낌으로써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짜장인데? 짜장이 와 어마어마어마 춘장 아니야? 이런 컬러. 살짝 짜장붓기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데. 맛있겠다. 짜파게티 먹어볼게요. 아니 아니 발라볼게요. 이거 보면서 바를까? 근데 나 지금 놀랬잖아. 내 소화력에. 화면 보는데 은근 잘 어울려 지금. 얘는 뭔가 선을 정확하게 따면 멋있을 것 같아. 아까 천서진 재질. 난 아빠가 싫어. 하은별이잖아. 해볼게요. 다 가리고 바르고 어머 깜짝이야. 이거 무슨 화색망이야 뭐야. 불 당장 꺼주세요.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여기 좀 트러블이 나가지고 점 하나 콕 찍었는데. 여기 점 찍으니까 살짝 더 요염하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한 번 더 강하게 찍어볼게요. 딘동. 지금 배떡이 도착했어요. 제가 떡볶이 또 시켰거든요. 마릴리 먼로 스타일.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여러분 근데 은근히 예쁘지 않아요? 4호 크림 소스. 마지막은 크림 소스라는. 오! 크림 소스 나왔어요. 글로시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 약간 투명하면서도 진짜 크림 소스같이 색상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나 머리까지 이렇게 되니까 살짝 미친 애 같은데. 근데 얘가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데 한 번 사용할게요. 아 이렇게 올라가요. 다가오사로 팔로미. 어차피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섞어볼게요. 또 오벌이 이 아래 두꺼운 느낌 아시죠? 이렇게 투명한. 뭐야 뭐야. 왜 향 좋고 난리야. 어머 향 좋아라. 이런 느낌으로 발렸고. 이거는 깨끗하게 티브러쉬. 실리콘이니까 닦아주세요고요. 이렇게 투명한 립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컬러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픽은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은. 이 정도 소화하면 좀 잘한 것 같죠. 지금 이 물거리를 전달받았는데 한번 얘도 착용을 해볼게요. 이건 분해난다. 안녕하세요. 한소희 재질.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롬앤의 신상. 배민과 함께한 콜라보 네 가지 함께 발라봤는데요. 정말 그 떡볶이의 컨셉에 알맞게. 그래서 원래 기획한 기획 의도랑 정말 잘 맞은 것 같고. 요런 요런 센스. 정말 패키지 하면 롬앤이잖아요. 나는 요런 패키지에 관심이 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의 그런 욕구가 뿜뿜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단품으로 나중에 구매가 가능하다. 국물 떡볶이 정도. 추천하도록 할게요. 웜톤 분들은 이러도 괜찮아요. 마라 떡볶이. 이 플럼포도 있어가지고 애가 통통하니 세운 자세서.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헬로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그지요? 시작됩니다. 예전이